자 우리 성빈양이 지금 주상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넓은 제주의 바다, 푸른 바다입니다. 우리 성빈양의 주상절리를 바라보는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이 참 막네요. 네, 물이 참 막네요. 네, 아주 심플, 자연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상절리, 정말 푸른 바다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입니다. 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와, 멋진 요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우, 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멋진 요트가 주상절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아, 주상권 지키세요, 주상권. 네,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네, 푸른 바다와 하얀 요트, 그리고 화강암, 용암석이 아주 잘 오라진 제주의 푸른 바다입니다. 네, 제주의 푸른 바다, 천혜향. 와우, 정말 멋집니다. 천연, 자연이 우리에게 그려준 정말 멋진 주상절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주상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네, 정말 바다색도 너무나 예쁩니다. 정말 멋진 제주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야말로 멋진 자연입니다. 바닷가 놀러가죠. 제가 나오면 유튜브 좋아요, 아니. 벤에 희 deste의 질리입니다. 그렇고. 아말로 멋진 quienист이 paddle 줄BE 네, 정말 멋진 officials입니다.